자 1세트가 시작이 됐네요 7시 지역을 먼저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조성호 선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성호 선수고요 1시 지역에는 박대호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토스에 출전이 많은 나로스테이션에서 박대호라는 선수를 내세웠다는 것은 일단은 프로토스전에 자신감이 있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겠다 싶은 게 데이터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프로토스 상대로 물론 경기 전적이 많은 건 아니지만 2승 1패 다른 종룍전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박대호 선수예요 그리고 박대호 선수가 그동안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3사령부도 하고 박대호스럽지 않은 그런 경기 운영 능력도 보여주면서 한번 꼬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한번 다시 박대호스러운 그런 경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나요? 네 그래서 갑자기 한타임자 공격 전만 SP 다 끌고 와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봄직한 시점입니다 네 그런 게 좀 가다듬어지면은 정말 강력해지죠 그렇죠 어제 뭐 전태양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최근 테란들이 많이 보여주는 소규모 드랍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면서 일꾼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이런 플레이 박대호 선수도 하면은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한번 예상이 봅니다 네 일단 삼성권자 칸 같은 경우는 김기현 선수랑 신노일 선수가 거의 분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장 중에서 뭐 허영무, 이영환, 송병구 이런 식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박대호 선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명은 못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박대호 선수는 엄청나게 막중한 인물을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승자 연전 방식 들어와서 개통이 안되고 있어요 네 정찰 방향이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전진 건물을 지켰다는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 혹은 이제 뭐 상대방의 몰래 건물 이런 것들도 서치하기 위한 박대호 선수의 꼼꼼함이 보이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루 스테이션이 이제 이전 버전과 좀 달라지면서 맵이 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맵이 좀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으루선과 공중백력 유닛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약간의 유용함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봤었을 때 박대호 선수 이런 빠른 테크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나오는 빌드가 아닐까 싶고요 확장 저지인데 확장을 네 정찰에 가는 그런 방향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확장을 저지하면서 빠른 테크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체력 올려놓고 네 네 많이 건설해놓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방전사는 그것을 때려부수록 하고 있습니다 몰래 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많아서 오히려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전진 우주감물 뭔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 일단 이쪽에 탐사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봐야 머린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가면 잡힌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지는 않는 탐사정이에요 자 보선 액 찍어주고 있고요 사신 하나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박대우 선수는 사신 이후 뭐 이제 더블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네 박대우의 사신이라면 네 해병어로 지금 미혹해놓고 물론 모서넥이 나오긴 하지만 네 모서넥을 약간 잡아두는 거는 좋은 플레이이긴 한데 여기서 잡히게 되면은 본질 쪽에 반드시 벙커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그냥 우시하고 떠나면 본질 쪽에 벙커 하나가 핵광추기 때문에 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벙커 하나 정도는 안전하게 건설을 해야될 때 싶은데요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죠 약간 살짝 늦었어요 자 건설보신 데려왔어요 사령부 건설을 하면서 거의 바로 이제 벙커를 건설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 지금은 견제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날아가서 모서넥까지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로 모서넥이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신 하나가 지금 광전사를 계속 쫓아가면서 때리고 있었어서 광전사만 안 온다면은 얼추 막힐 것 같긴 합니다 막히는데 일단 뒷군이 잡히는 것 자체가 일단 손해라서 벙커만 많이 건설되었으면은 안당할 수 있는 견제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머리도 줄어듭니다 근데 과치적자가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건설러버에 쫓아다닐 정도로 추적자까지 잡았다면은 박대효 선수도 손해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추적자가 살았어요 내가 그걸 컨트롤하느라 사신도 챙기지 못했고요 사신도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아 일단 초반은 초반 집중력 싸움에서 조성호 선수가 기분이 좋게 출발을 합니다 네 낮네요 자 정찰도 네 원가스 네 기술실까지 봤어요 그렇죠 원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 약간 타이밍이 늦게 나오겠구나 견제 이런 종류도요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재련소로 선택해주고 있는 상태 로봇광 기설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습니다 잘 맞춰가면서 어 그러면 업그레이드 빨리 돌려주면서 간문 어느 정도 보험으로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조성호 선수가 경기를 잘 준비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광왕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공장에서 공상전차를 하나씩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해병이 상한 상태였었고 사신으로 상대방이 본인 지역을 완벽하게 정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선이 또 살아있고요 공상전차는 하나 안전하게 좀 안전하게 누르는 광대호 선수의 모습이네요 이 자체가 일단은 조성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어력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상대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멸추역자 이런 식으로 본진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것에 대비해서 벙커나 공성전차 이런 식으로 초반에 대비해주는 것도 하나님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안정적으로 중차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스캔을 통해서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불멸자 선택도 좋네요 조성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군수공장이 기술시대에 달려있는 걸 봤었기 때문에 불멸자 한 두개 정도 한 두개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누르면서 조성호 선수가 시작을 할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찰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성호 선수가 좋아요 자 그 타이밍에 세 번째 사령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그것도 나로스테이션에서 좀 확장기지 수비하기가 되게 전방위적이거든요 네 봤어요 네 자 이거를 일단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빠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찌르기 식으로 좀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압박만 살짝 맛반보게 하고 네 말씀해준 대로 지금 불멸자가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화습이 또 3개라서 여기에 광전사 한 3개 정도만 소환되면은 바로 그냥 잡아먹힐 듯한 병력이거든요 자 탱크 두 대 바이오닛 병력이 함께 여기까지 남의 집 앞에까지 넘어갔어요 남의 집 앞에까지 네 시간의 목도 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병력을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기종이 없죠 아 바뀌어서 근데 살짝 무리했는데요 자 전진을 했다가 병력이 맞서 광장 잡을 거 불멸자가 탱크가 다 사라지나요 혹시 공격감 차갑 아 병력이라도 줄이고 빠져야 되겠죠 네 물론 해병이 살아있긴 하지만 또 나오고 또 병력이 네 별매는 최대한 손해입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확장을 들키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좀 많이 벌어줄 필요가 있는 박대호 선수예요 네 자 의료선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탱크 잡힌 건 좀 아쉽고요 네 압박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박대호 선수를 의미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둘씩 다가오면서 수정탑을 꽂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영 추가 네 아직 갖춰진 상황이 아니라서 네 네 지금은 분명히 삼성군적 한 박대호 선수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상대방 움직임을요 그렇습니다 압박을 좀 줄어갔는데 뭐 큰 성과를 못 거뒀고요 이어서 황혼의회를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랑부를 대놓고 지은게 이거는 좀 큰 변수가 될 듯 싶네요 박대호 선수의 무리한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견제플레이와 빠른 멀티 네 그렇죠 빠른 멀티를 들키지 않기 위한 박대호 선수의 특유의 공격성이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길 보세요 네 일단 조성호 선수가 여기서 안심을 하고 어 나 잘 막았어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다가는 박대호 선수의 추가 확장이 이후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아 봤죠 봤어요 지금 본건 정말 다행이고요 네 일단 견제를 최대한 하면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치아를 좀 벌 필요가 있는 박대호 선수입니다 그게 유일한 지금 박대호 선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의뢰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아 나가기 좀 그러네 그렇죠 저희 직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또 뭐가 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땀검지가 될 수도 있고 해병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병력이 당장 진출하기 힘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조성호 선수는 옵적으로 확인하자마자 처음분감기간 생산하면서 몰아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요 네 맞춤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 집정관까지 하나 포함을 해서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서 시선을 끌어주면 병력이 위로 올라오고 아래쪽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두우시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집정관까지 함께 동반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광자포까지 건설한다는 이유는 일단 본진에 대한 수미는 광자포 이런 식으로 수미를 해주고 거기에 맡기고 그렇죠 일단 이 병력은 적어도 세란의 두 번째 막장 기준은 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대호 선수는 지금 군수공장으로 집정관 하나를 봤다면 아 오는구나 올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렇죠 돌춘도 끝났어요 열차하면 또 하나의 버티 그냥 포기하면서 앞마당 쪽에서 막아야 돼요 자 두우시 쪽으로 여기서 시선 뺏고 오히려 소수의 광장사가 앞마당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네 다시킬려고 하다가는 박대호 선수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나가면 아우 자 네 가장 좁은 지형에서 막아야 돼요 지금은 네 관측선이 위치판 끝났고 파수기가 수호박색 켜면서 네 이거 막기만 하면 일단은 그래도 한 번 스페링만 더 좋은 상황 맞이하셨거든요 자 역차 붙이고 권설러버 잘 튀어나왔고요 네 지금 수비 박대호 선수가 좋죠 네 네 아직 일곱 많이 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랬더니 소수의 소수의 광전사가 먼지를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토스 병력이라도 다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따라 붙어서 그렇죠 어차피 뭐 권설러버시 정말 뭐 전멸당하지 않는다면 오 네 15기 정도면 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지게려면 떨그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찌감치 두씩 돌아가셨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조상호선생이 병력점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박대호 선수가 한껏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쉬운 건 한 10기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16기면은 그래도 프로토스 테란이 피해는 분명히 못 거거든요 네 거긴 맞죠 게다가 지금 프로토스는 체제가 폭풍 체제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대호 선수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심대한 다격이냐 아니냐 이렇게요 이게 다르죠 계속해서 차원 분각을 통해서 견제를 벗고 있는 네 이러면 적어도 연결차 한 번은 치솟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거에 지금 신경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얼추 수비가 됐어요 절절 던져놓고 지금 연결체에 집중을 해서 컨트롤로 승부를 봐야돼 공이 방위력이거든요 자 아직 네 아직 폭풍 완성 안 됐고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자 다가오느냐 연결체를 없애기 위해서 다가오느냐 마느냐 자 의료선 함께 합류하고 자 관측선을 규모는 다 봤어요 자 이번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폭풍 업그레이드 끝 폭풍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컨트롤로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폭풍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수업 100 아휴 그리고 계속되는 견제 네 근데 견제는 어느 정도 지금 습습이 돼가고 있거든요 자 수업 100 자 정면 전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본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데 정면 전투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자 돌진 광전섭 네 폭풍이 살짝 잘못 떨어졌긴 했는데 집중하는 위력이 좀 발휘가 되고 있고요 자 그것도 아직 우정 손 잡힌 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병력 여기서 좀 아케이드로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테란이에요 네 광전섭 봐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로는 모두가 걸어야 됩니다 자 추가 광전섭 자 이거 컨트롤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박태호 컨트롤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네 한 번에 쭉 미는 게 신의 한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연결책 하자면 딱 파괴하면 테랜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폭풍은 더 이상 없거든요 자 박태호 이거 그냥 뭐 못 먹어도 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 괜찮습니다 네 직전관이 살짝 부담이긴 한데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당장 앞두고 있어서 자 아스트라인상들이 시간여곡 이어서 광선사와 직전관이 계속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건 광태호가 공차 자 이제 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호가 잡는데요 이거는 이 싸워만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패스가 투자리기 아 요거살리 쉽지 않고 있고 살았네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남겼습니다 남기는 장사했어요 정면 쪽으로 안발랑 쪽으로 들이닥치는 것도 지금 꿈 잡는 것도 괜찮고요 네 조성호선수가 한쪽 손을 살짝 놨습니다 네 이쪽도 지금 연결책 파괴하는 성과만 거북을 태랑에 좋습니다 자 박태호 선봉 출전 박태호도를 찍찡금 아 이상을 찌푸리고 있는 조성호선수입니다 아 이거 못마할 것 같은데요 팀 해명도 더 많이 왔고요 네 17분 34초 투자 박태호 선수 수비 자 평소보다 네 평소에 박태호 특유의 공격성을 평소에 박태호의 공격성이 90이었다면 오늘은 수비 쪽에 한 40은 났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트리플 사령부를 가져가면서 그 멀티임을 빌어 상대원보다 한 발 앞서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 중간에 수비의 공격성을 뛰었던 박태호의 선택이 좋았네요 네 자 부시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지 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심리전으로 압박을 하면서 격을 승기를 가져간 박태호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오는 공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아니면 예상을 하지 않았어도 되게 침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경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확장기대로 정말 차원 동강이 막 견뎌 떠나면서 상대가 굉장히 역장도 치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이 거기서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역습을 갈 수가 있었다는 박태호 선수였어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의 주인공이 누굴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알아요 알츠 알 описании 잘る